우와 자 시작합니다 오늘 노네임이 선칩을 못넘고 사실 선칩이 1위인건 노네임을 계속 이기기 때문이고 노네임의 전수가 저렇게 낮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칩때문에 예 지금 이게 또 순서가 중요한거거든요 어어 시작하자마자 잘 노려요 자 때려줍니다 엽착이 날리구요 자 노네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노네임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어 잘 때리구요 자 일단 날리고 한 번 더 조발 자 엽착이 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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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단 중단 아아 오늘도 선치베이 아아 지금도 양자 왔어 왔어 이번에 아요 아요 왔어 자 좋구요 하단 디소카 아 시타콤보 미들미들 오 디소카 콤보 뽕대로 와 마무리되죠 이건 끝났습니다 자 하단 중단 앵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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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선측은 노네임이랑 하면 너무나 강력한 모습 오오오 예상했어요 멘붕 옵니다 멘붕 옵니다 농락했어요 아아 어 어 노네임 앉아있구요 무력합니다 세인트 아 너무 무력하잖아 형 다 마실래요? 형 다 마실래요? 좀 남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